어, 맛있잖아. 아, 팽팽 광조의 방, 박평성의 박, 방방뿌리답니다. 방방뿌리답 제가 차를 바꿨거든요. 이번에 제가 중고, 아시죠? 우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차를 북선에서 제가 벤들리로 바꿨습니다. 일단 놓고 이제 출발 찡! 찡! 어, 아니! 네, 사거라. 철컹 광! 아, 밖에 너무 춥다, 진짜. 오늘 영화 보기를 했잖아. 뭐 보고 싶은 영화 있어? 화제의 중심작. 그 택배가 같이 회복했어. 자동차 목청에서 볼 거야. 아니, 나 그런 야한 거 말고 야, 그거 너가 애매하잖아. 아, 내가 언제나 현상적인 보고 싶어, 진짜. 왜? 갑자기 왜? 창문 좀 열게. 갑자기? 어. 써너부트 아, 자기야. 나 너무 추워. 아, 춥다고 했잖아. 아, 창문 덥자. 차를 갖고 온 지 얼마 안 나왔네. 아, 진짜? 차에서 에어컨 냄새 나가지고 조금 나. 아, 진짜 어떡해, 갑자기. 어우, 야. 아, 미안해. 이번에 좀 심했지? 아. 뒤에 보면 빨래 질 게 있거든? 그거 한번 해봐. 괜찮아. 뭐야? 왜 코를 막아, 근데? 나 배영이 한 발이야! 아, 뭐야? 너 알잖아, 배영이 시원하고. 여자친구가 방구를 낄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어? 나 한 발이 다 했어. 그렇게 코 막는 거 자체가 난 수축스러워. 음. 음. 숨 참지 마! 숨 쉬어! 뿅! 그런 예인은 지키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예인은 내가, 나는 네가 조금 더 지켜줬으면 좋겠어. 응? 연필이 패된 공간에서 자꾸 네가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한 번만 얘기할게. 이건 내 의도가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면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고마워. 이해해줘서. 됐다! 영화 좀 가자! 출발! 그거 자꾸 왜 안 해? 앙, 먹어야지. 앙, 맛있네요. 아, 좀 먼저 오면 커피도 좀 시켜놓고 그러지 그랬어. 야, 안 보이냐. 아메리카노. 여기 있잖아. 아, 근데 맛있는 거 드시고 계셨네요. 이거 프랑스에서만 수입한다는 20여성 치즈가 들어간 장인 뿌룩뿌다 뺑시의 그 고국 빠니미 아닌가요? 이거 그냥 빠니뿌 바게트에서 한 거야. 죄송한데 제 여자친구가 좀 고급져요. 보여줘 이거. 이거 쇼넬, 쇼넬이라고. 아닌데? 아, 보니까. 소빈아. 이쪽에서 소리 난 거 같은데 뭐 있어? 거기? 아, 핸드폰인가? 아, 핸드폰이요? 핸드폰 아닌데? 아, 근데 그거 빠움피인 줄 알고. 빠움피인 줄 알고. 아, 소빈이지. 아니야?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왜 그래요? 아니, 저기 냄새 나지 않아? 아니, 내가 아까 당근 먹었는데 아까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자꾸. 아, 너 맞아? 이쪽에서 나는데? 아, 저예요. 아, 냄새가 이쪽에서 나. 아, 저 진짜예요. 아, 저 진짜예요. 아, 싫은데? 아니, 오지 말라고. 여기네. 여자분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소빈이 아니야? 소빈 씨, 속 안 좋아요?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요. 아니, 진짜. 미안해. 동처에 의성이 와 있대. 잠깐만, 뭐. 잠깐만, 갔다 올게. 여기 바로 이따가 해가지고. 소빈 씨도. 잠깐만. 장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아, 쟤네 있어서 아까 불편했지.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괜찮아. 근데 네 방귀 뀌는 거. 아, 말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정석대로라면 정이 떨어져야 정석인데. 그렇지, 정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 아니야, 귀여워. 주호 오빠한테 나 뭐라 그랬는데, 진짜. 주호한테는 내가 꼈다고 할게. 어차피 쟤네 커플도 눈치 못했을 거야. 앞으로 나 앞에서 그냥 방귀 막 껴도 돼. 이렇게? 그럼 오빠도 껴. 나도 나 혼자 끼니까 창피해. 어때? 아, 씨. 어때? 엑스런트. 아, 진짜? 어, 망고 커플. 아, 망고 커플. 아, 망고 커플. 딩고.